오늘 좋은 날이다 보니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신랑 준비됐습니까? 네, 준비됐습니다 다시 한 번 신랑 준비했습니까? 네, 준비됐습니다 네,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은 많이 되지만 기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, 그럼 멋진 신랑이 입장할 때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, 입장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기습이 있었습니다 가진 고기고기 고기고기 고기고기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진 고기고기고기 고기고기고기 고기를 접 hosp실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정 Il선 공설을 대화할수 있는 네, 하객 여러분께서는 다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주인공 김현정 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부가 등장할 때 하객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부 현장 신부 현장 신부가 아버님과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신부가 입장할 때 뜨거운 한 손과 축복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신부 입장 신부님의 명분гу Nitpur 유 Yahshin ressive 조화 요 god 다시 한번 한 번 nuevo踏ん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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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